안녕하세요. 커피테이스터 박영순입니다. 인류는 커피를 정말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원유다움으로 물동량이 많은 원자재가 커피라는 말이 커피의 위세를 실감나게 합니다. 흔히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커피의 교육량은 구리, 알루미늄, 밀, 설탕, 면보다는 적습니다. 미국의 작가 마크 팬더그라스트가 1999년에 펴낸 언커먼 그라운드의 도입 부분에서 커피가 합법적으로 거래되는 원자재로서는 지구에서 오일다움으로 두 번째로 가장 가치가 있다 꼭 기록해 두었던 것이 와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커피가 세상에서 석유다움으로 많이 거래되는 원자재다 라고 말하면서 커피에 대한 애정과 놀라움을 표현하는데요. 이젠 바로 잡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인에게도 커피는 물처럼 많이 마시는 음료입니다. 조사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지만 농림축삼식품부의 자료를 보면 성인 1일당 1년에 마시는 커피의 양이 아메리카노 한 잔, 그러니까 한 잔당 10g인데요. 이걸 기준으로 할 때 2002년 288잔에서 매년 평균 7%씩 증가해 2016년에는 377잔에 달했습니다. 매일 한 잔 이상을 어떤 분들은 물보다 자주 찾는다고 하는 이 커피. 우리는 과연 커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커피가 주는 행복은 맛과 향뿐만이 아닙니다. 커피는 뛰어난 향미만큼이나 풍성한 이야기를 피워내는 묘한 마력을 지녔습니다. 제가 커피 인문학을 자주 말하는 것은 커피를 통해 인간성, 인간의 삶에 대해 보다 깊은 명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커피가 거쳐온 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하며 제 강의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커피의 입장에 서보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커피가 지켜본 인류의 역사, 커피가 느낀 인류의 인간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커피는 일단 마시기만 하면 후퇴란 모릅니다. 커피를 마시기 시작한 나라에서 커피의 소비량이 다시 줄어든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류를 빠져들게 만드는 커피. 이러한 커피의 유혹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는 머나먼 과거로 시간여행을 가야 합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커피를 만난 시점으로 가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커피의 기원과 관련해 커피 에어가들 사이에서는 대체로 네 가지의 이야기가 회자됩니다. 에티오피아 전사의 전설, 염소지기 칼디의 전설, 이슬람학자 쉐이크 오마르의 전설, 그리고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오메티의 전설입니다. 커피 전문가가 되겠다고 하면 실기와 함께 이런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커피의 기원설은 사실 커피 에어가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으로 통합니다. 커피가 어디에서 온가신가를 아는 것은 마땅히 커피 탐구의 출발점이 돼야 할 것입니다. 꽤 오랫동안 대표적인 것으로 꼽히던 이들 네 가지 이야기와 함께 비교적 최근 거론되는 기원설이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의 기원설과 시바 여왕의 기원설입니다. 이든 이야기에는 전설이 아니라 기원설이라는 용어가 붙는 것은 성경을 믿거나 성경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내는 분들로서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전설이 아니라 실제 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성경의 내용을 전설이라고 한다면 아마 많이 혼날 것입니다. 시바의 여왕의 전설이 아니라 기원설이 빚는 이유는 이보다 더 명쾌합니다. 시바의 여왕에 대해서는 기록과 유물, 유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바의 여왕은 역세 속의 인물입니다. 먼저 에덴 동산의 기원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커피의 기원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에티오피아, 예멘,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유명한 커피 산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국가에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의학 성설을 믿는 나라들이라는 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로마 카톨릭, 개신교, 그리스 종교, 이슬람교는 공통적으로 구의학 성설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르는 종교들입니다. 산지에서 재배자들과 커피의 유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종종 흥미로운 말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에덴 동산의 커피나무 이야기입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세상 만물이 모두 만들어졌으므로 커피나무도 태초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생명차는 하느님이 태초에 창조하는 것이며 그것은 모두 에덴 동산에 있었으니 당연히 커피나무도 그곳에 있었어야 한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커피나무는 에덴 동산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창세기가 적혀있는 구의학 성설의 어디에도 커피나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에덴 동산 커피 기원설이 왜 거론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선학과 때문입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선학과가 커피나무였다는 말이냐고 벌써 생각했을 텐데요. 맞습니다.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 관한 부분은 2장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잠시 그 구조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학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여기서 생명나무의 열매는 아담과 이브가 뱀의 유혹에 빠져 선학관을 따 먹음에 따라 먹을 수 없게 되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인류는 영원히 살 수 있었을 텐데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먹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인류는 영원히 살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커피와 관련해 우리의 관심사는 생명나무 옆에 심겨져 있던 선학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경은 하느님이 선학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맹목적인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결정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가르칩니다. 선학과 또는 지식의 나무로 일컬어지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아담과 이브는 좋은 것과 나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알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각성을 하는 것이죠. 나무의 열매 가운데 인간이 먹음으로 해서 깨어 정신을 차리게 하는 각성 효과를 유발하는 열매는 커피, 카카오, 과라나나무 등 몇 종류가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사과는 각성 효과를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에덴 동산 기원선의 핵심은 이브와 아담이 뱀의 유혹에 빠져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원인이 된 선학과가 바로 커피나무였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mund산 기원선의 핵심은 이브와 아담을 banco 접근하여